1분 후 3분 후 5분 후 드디어 왼쪽? 바로 왼쪽? 아, 연사로 안 되어 있었다 올꺼 같은데 야, 철구야 응 응. 너 배상은 할거면 연락줘. 어 알았어요. 빨리 뒤지세요 오메퓸씨. 오짜빈텍. 아 오케오케. 그쪽 집에 있을거야. 그쪽 집에. 죽으니까 바로 죽으라네. 어딨어 근데? 없는데? 어 지붕이네. 지붕이네. 지붕 지붕 지붕. 지붕 땄어. 그쪽 그쪽. 아까 지붕 3쯤 딴이. SW도. 아 저기있네. 오케오케. 제일라도 따야겠다. 바로 돌진. 그냥 바로 돌진. 나이스. 짠. 아 저 지붕이 살았네. 하하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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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았. 살았는데? 살았으면 기뻐. 기뻐해야지. 기뻐해야지. 어 방금. 내 캐리가 죽어서 딱. 스쿼드 끝내는게 깔끔했다 인정? 아 그니까 이거 아이씨. 진정. 골로 가자 그냥. 그래서 용. 그냥 이 삐로 바로 갈게. 잘했어 잘했어. 잘했어. 으흐흐 흐흐흐흐. 하이 씨. 없는 것 같아. 하하하하하하. 하하하하하. 흥. 흐흨흐흐. 왕이 왕 된거 같은데 여기 아이씨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왜 왜 우리 왔다갔다 해 죽지 못해 사내 죽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억지로 사내 나갈까요 이거 중간 자리 잡아도 되고 아님 찾으러 다녀도 되고 부담스럽다 이거 오오오 내 키 많아. 어허. 50개 감사합니다 저기있다 저기있다 1층 1층 차 타려고 하는데 2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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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와 잘했어 잘했어 침착해 쟤네 저 양락인데 쟤네 지네끼리 싸웠는데? 지네끼리 싸운거야 양락이 아니라 다른사람이었어 둘다 아아 쟤네 이거 끝나고야 될게요 아이씨 그냥 뒤져버려 침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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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자꾸 놀고 들어가 이 새키야 아 철구야 너는 방종해? 이거하고 간다 나 방종하게 아 형은 뭐하게 나 방종해 왜 나 피곤해가지구 어 안에 집안에 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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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야 수고했어 수고했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수고수고 상호님은 끌거에요? 수고하셨어요 네 좀 방종할거에요 아 네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또 왜 높이 말줄게요 다음에 또 해요 내가 수고하셨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